자 그러면 자 로마시대 때 그 이 발렌티노 사제가 발렌티노 사제가 순교할 수 밖에 없었던 이 발렌타인데이를 만드는 그 유발 유발요소 로마 군대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해볼게요. 네 로마의 군대법 그 관련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 로마의 군대는요 음 이제 지금 제가 이쪽에 만들어 놓은 것은 로마 왕정시대의 병사고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여기 공화정시대하고 재정시대의 군대에요. 해가지고 기원전 500년 이전까지는 로마 군대의 병력은 한 9천명밖에 없었어요. 음 그렇구요. 이때 이제 로마의 그 의무 복무를 하는 군인들은요. 농경기에는 농사를 지어요. 농경기에는 농사를 짓고 음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됐어요. 처음에는 그 현재의 로마시보다도 더 작은 도시국가였어요. 그래서 그럼 방어전이 좀 많았어요. 음 자 그런데 이제 그 공화정시대로 가면요. 플리비우스가 군제개혁을 해요.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는 병사가 하스타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병사가 그 다음 벨리테스 그리고 트리알리 그릴 그리고 프링키페스라고 불러요. 이 병사 명칭에 따라서 근데 이게 계급이 아니에요. 이거는 계급이 아니고 그 무엇이냐. 계급이 아니고 약간 그 이제 개인의 그 재산에 따라서 개인의 재산에 따라서 무장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약간 달랐어요. 자기 돈으로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징병된 시민들을 중심으로 이제 시민병들이 좀 이제 조직이 되죠. 그 자영농 시민들은요. 개인적으로 이게 개인 무장을 할 수 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재산에 따라서 그 좀 약간 그 무장이 달라질 수 밖에 없었고요. 그 군대에서 차지하는 역할도 조금씩 달랐어요. 그 사회적 계급이 어쩔 수 없이 군대 계급 약간 계급화라기보다는 그 군대의 그 병력의 그 군사특기가 약간 그 달라진 그런 이제 기기가 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그런 자기의 그 사유 재산에 따라서 병력 분류가 돼요. 그래서 그 대부분의 귀족들은 귀족들은 이제 병사로 복무할 경우 그 이제 중무장보병이나 중장보병이나 기병을 맡았고요. 그리고 이제 한 이제 중인들은 한 그냥 중무장보병 왜냐면 걔네들은 걔네들은 말 살 돈은 없었어요. 응. 걔네들은 말 살 돈 없었어요. 여러분들 그 뭐냐 그 최순실 이번에 그 징역 20년 선고받았잖아요. 그 최순실이 징역 20년 선고받아가지고 그 그 딸 그 정유라씨한테 그 말 말 사주는데 돈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아시잖아요. 하물며 로마시대 때 귀족이 아니고서는 말을 사서 키울 수가 없겠죠.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 정유라 그 말 사주는 것보다 그 당시 서민들의 그 병사용 그 말을 전투용 말을 사는 그 부담이 더 커요. 네. 러버버폰님 어서 오시고. 그래서 그 시민병 위주의 시스템이었어요. 그래서 대학교는 저 저 프로필에 나오잖아요. 응. 그래서 이제 징병검사를 해요. 만 17세 때 징병검사를 해서 건강한 사람들한테 현역 판정을 때려요. 그리고요. 그리고요. 로마는요. 군복무를 해야 되는 나이가 만 17세부터 만 45세까지에요. 45세까지 군복무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이제 집정관이 그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을 할 때요. 이 연령대의 남자들을 다 광장에 소집시켜요. 그래서 그 지명하는 사람들을 무작위 차출을 해가지고 그 이제 복무기간 재산신고 그리고 어디서 임무 수행을 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분류를 해요. 그래서 1년동안 그렇게 수행을 하고 일단은 로마 군대는 겨울에는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그 다음에 다시 그렇게 했었어요. 그래서 이제 벨리테스 벨리테스는 그 경무장 보병으로 해가지고 그 투창부대에요. 투창부대 전투가 시작되면요. 일단 최전방에서 투창을 던지고 톡 가요. 뒤로 빠져요.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이제 하스타티라고 불리는 그 병사들이 역시 경무장 보병이에요. 그 맨 앞줄에서 뭐 화살을 쏜다든지 아니면 진짜 조그만 조그만 단검으로 단검으로 적의 체력을 소모시켜요. 치고 빠지기 식으로.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은 프린키패스에요. 프린키패스는 이제 그 전투 경험이 풍부하고 젊어요. 한 20대 내지 30대 그 이제 중무장 병력들이 좀 많고 그 어느정도 돈도 갖고 있어서 중무장을 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. 그리고 트리할리는 이제 고참 병력들이고 최후방에 위치해가지고 전술적으로 그 동원이 돼요. 불리한 전선에 뭐 보조병력을 투입을 한다든지 앞에서 프린키패스가 전투하다가 이제 힘이 빠져. 그러면 프린키패스는 잠깐 뒤로 빼고 이제 트리할리들이 나서서 그 힘 빠진 적들을 사살하는 역할을 맡는 거예요. 그런 그 전쟁 때 전쟁 시스템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보조병. 보조병은 동맹시로부터 이 병력을 제공받아서 싸우는 거예요. 동맹국으로부터. 왜냐하면 로마의 동맹국은 그 로마가 전쟁을 할 때 병력을 지원할 의무가 있어요. 그래서 동맹국 병력들로 인해서 그 포에니 전쟁 때도 무려 해마다 10만명씩을 뽑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. 그렇고요. 자 이제 재정으로 가면 이제 공화정 후반 그 가이오스 마리우스가 나와요. 가이오스 마리우스가 나오는데 그 이제 군제 개혁을 해요. 그 무산계급까지 모병지로 바꿔요. 가이오스 마리우스는 재산에 따라서 징재바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모병을 하고 임금을 지불을 해요. 그래서 계약직이에요. 그 병역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 봉급을 줘요. 봉급 주는 시스템이고 그 이제 약간 사병 용병 막 이런 현상들이 좀 일어나게 돼요.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10년 뒤 순라의 내전이 일어나죠.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로마의 그 삼두정치의 삼두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.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요. 다시 이걸 재편을 시켜요. 아우구스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병력들을 모두 흡수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프린캡스 제 1인자가 될 때까지 네 고마워요. 그 1인자가 될 때까지 한 이제 60개 군단 50만 명의 병력을 갖고 있는 진짜 최고 사령관이었어요. 그래서 근데 이제 아우구스투스는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병력을 17만 명까지 줄여요. 그러다가 다시 보조병을 포함해서 한 30만 명을 늘리고 나중에 더 늘리진 않아요. 더 늘리진 않고요. 음 뭐냐 이때부터요. 이제 복무기간을 규정을 하게 돼요. 그 로마는요.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병력을 이제 의무복무를 시키지는 않아요. 의무복무를 시키지는 않고 그 군단에 복무하는 병사는 이제 한 번 직업군인으로 복무를 하게 되면 병사는 20년 보조병은 25년을 의무로 복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결혼이 금지가 된 거예요. 그 복무 임지가 그때그때 옮겨 다니기 때문에 그 제가 로마의 그 속주 시스템이 어떤지는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줄 거니까 음 그래서 그 이제 군제가 어떻게 됐냐면요. 그 군단이요. 이제 공화정 후기에는 뭐 제 제1군단 제2군단 해가지고 1부터 뭐 30까지 쭉 있었던 게 아니고 1번 군단부터 13번 군단까지는 쭉 있었고 그 다음에 18번 군단 30번 군단 뭐 이렇게 있었어요. 카이사르 최고의 군단은 제10군단이었어요. 음 그 다음에 이제 제정시대 때는 뭐 제1 아디 아디우트리스 군단 제1 게르마니카 군단 뭐 그러니까 제1군단도 여러가지가 좀 그 나뉘어졌어요. 그래서 군단이 한 뭐 한 수십개가 됐어요. 자 그렇고 음 이제 지휘관 및 장교 자 군단장이 있어요. 군단장 음 군단장이 있고 대대장이 있구요. 그러니까 군단 밑에가 바로 대대에요. 지금은 우리나라 그 현대 군대는 군단 밑에 사단이 있죠. 그러니까 그 육군 제1군 제2군 제3군이 있죠. 우리나라는 즉 1군 2군 3군 그러니까 제1 야전군 제2 작전군 제3 야전군이 있는데 음 그렇게 있다가 이제 그 밑에 군단이 있죠. 그 밑에 군단이 있고 1군단 2군단 3군단 5군단 6군단 그렇게 있죠. 그 다음에 군단 4단 연대 대대 6군인데 로마는 군단 군단 바로 밑에가 대대에요. 군단의 바로 아래가 대대에요. 대대장이 있어요. 군단장 바로 밑에 그 대대장이 있구요. 음 대대장들의 서열은 띠의 넓이로 그 구분을 했어요. 그 다음 대대장 밑에 이제 그 지휘관들이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백부장이 있는데요. 그 백부장 백인대장 이에요. 그 백인대장 이라고 있어요. 그 백인대장 은 뭐냐 백부장 이라고 해가지고 그 한 백명씩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 이에요. 백인대장 수석 백부장 백인대장 이라고 불러요. 그리고 기수들은 대부분 부사관들이었구요. 그 다음에 이제 사병들이 있었어. 음 백인대 캔투리아 대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수석 그러니까 백부장 중에서 그 아마 제 그 제 일백인대 그러니까 그 대대 밑에 그 다음 밑에 부대가 또 있잖아요. 그 백인대에 제1백인대에 그 지휘관이 백인대장이에요. 그 뭐냐 그 스타크래프트 그 스타크래프트 프로토스 병력 중에 프로토스 유닛 중에 백인대장이라고 번역을 하는 그 게 있더라고 그 이제 스타크래프트 2 공허의 유산 보면요. 그 그 질럿이 광전사잖아요. 질럿이 광전사고 그 그러니까 약간 그 보병 그 보병 유닛 중에 아이어 계통을 그 광전사 질럿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뭐냐 내라짐 내라짐 쪽의 보병 유닛을 백인대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. 스타크래프트 공허의 유산성 그래요. 자 그렇고 그래서 로마군 로마 그 재정시대에는 이제 철저하게 직업군인이 됐는데 한번 직업군인이 되면 20년에서 25년은 그냥 얄절없이 결혼도 못하고 군복무를 해야 된다는 거야. 근데 이제 노블레스 오블레이제 라고 해가지고 그 귀족들은 군대를 보냈어요. 그리고 이제 황제 황제가 되기 위해서 뭐냐 황제의 후계자들도 그 군복무를 약간 지휘관으로 시켜요. 네 마리우스가 그때 직업군인으로 해가지고 공화정 말기 그때 직업군인으로 개정했는데 그때의 직업군인은 약간 그래서 너무 사병화가 좀 심해가지고 그래서 내전이 심해졌죠.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이후로 또 한번 개편이 되고 그 뭐냐 군제가 계속 황제시대에 넘어가 황제들에 따라서 시대가 바뀔수록 계속 군제가 바뀌어요. 그렇고 그 공동구매였어요. 병사들이 자기 장비값을 내야 돼. 자기 재산에 따라서 임금은 받잖아. 그래서 공동구매가 됐어요. 그렇고요. 그 결혼 등의 가족생활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. 자 특히 그 뭐냐 국경지역의 병사들은요 그 뭐냐 로마 군대에 입대를 하면요 그 식민지 출신의 그 병사라고 해도 자기의 종족 정체성보다 국가 정체성이 더 중요했어요. 그래서 그 뭐냐 아우구스트 시대에 군제개혁을 하면서 이때 병사들의 결혼이 금지가 된 거예요. 그래서 군인들을요 민간 사회하고 격리해서 군대에만 집중하게 하고요. 근데 이제 한번 복무하면 20년 내지 25년을 복무하잖아요. 그 이후에 전역하면 결혼할 수 있었어요. 전역하면 결혼할 수 있었어. 자 그래서 사적인 가족 없이 군대를 가족으로 여기게 만들기 위한 정책이었어요. 그게 왜 그러냐면 또 그 로마 군단들은요 몇 년 몇 년에 한번 꼴로 병사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시켰는데 제가 방송 초반에 얘기했을 때 만약에 저기 프랑스 지역에서 복무를 하다가 저기 시리아 지역으로 전출을 간다고 생각해보세요. 가족들 데려가면 진짜 골 때리겠죠. 거의 뭐 지구를 한 3분의 1 바퀴로 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가족들을 데려가는 문제로 골치가 아파질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결혼을 금지를 시켰어요. 근데 이미 결혼한 기혼자가 군입대하는 걸 막진 않아요. 그런데 그 기혼자의 경우는 입대한 이후 가족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을 금지시켰어요. 그리고 입대 그 미혼 상태로 입대를 하면 결혼을 금지를 시켰고요. 대신에 전역한 다음에는 결혼 어? 맘대로 해. 그렇게 했었어요. 근데 이제 병사들은 아무리 그 뭐냐 입대한 이후 결혼을 금지시켰다 해도 이게 이게 군대 군인들이 워낙에 혈기왕성한 남자들이다 보니까 복무를 하는 지역에서 그 지역에 젊은 여자 사람을 만나면 그 이제 눈에 반하기 반하기 하겠지. 그 반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눈에 맞는단 말이에요. 눈에 맞아가지고 지켜보는 윗사람 몰래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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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지. 그래서 덜컥 애가 생겨버리면 숨기고 있다가 자기가 전역한 다음에 결혼하는 거야. 전역한 다음에 혼인신고 하는 거야. 그런 거죠. 그러면 그 사이에 태어난 애는 불쌍한 거야. 호적이 못 올리는 거예요. 제사는 물려받지를 못하는 거야. 어쨌든 그래서 병사들은요 결혼 금지를요 결혼식을 금지한 거지 결혼 자체를 금지한 게 아니다. 약간 그런 식으로 그래서 공공연하게 주둔지 근처에 사는 현지 주민이나 여자 노예들하고 애 낳고 가족 꿀인 거야. 그래서 정식 결혼은 못하는데 사실혼 관계를 살고 몰래 법적으로 숨겨놓는 거죠. 근데 이제 제국이 안정된 이후에는요 사실 대규모 부대이동도 잘 안 했어요. 그 제국 안정기로 들어가 나서는 로마 영토 확장이 중단된 이후로는요 로마 영토가 확장된 거는요 하드리아누스 시대가 마지막이에요. 하드리아누스 그러니까 트라이누스 트라이누스 시대 때 저기 동유럽 쪽에 다키아 속주 다키아 속주가 어디냐면요 자 이 로마 제국 속주 지도 중에서요 도나우강 북쪽을 약간 볼록 뻗어있는 동네가 있어요. 거기가 다키아예요. 거기를 빼고는 영토 확장이 좀 별로 없었어요. 그 기존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영토 밖으로 나가서 싸운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하드리아누스 시대 때 이제 성벽을 쌓아요. 그래서 성벽을 쌓고요. 그 그 다음에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시대 때 음 라인강하고 도나우강 그 상류지역 사이의 그 습지지대에 다가 그쪽의 이제 게르만족들의 그 그쪽 허리로 들어오는 그 게르만족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게르마니아 방벽을 세워놓기는 했었어요. 그 방위에 좀 편하게 음 그렇기는 했었어요.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그 결혼금지가 지켜지질 않는 거예요. 현실적으로 결혼금지가 지켜지지 않으니까 음 클라우디우스 황제시대 때는요 이 뭐냐 클라우디우스 시대때만 해도 그 아우구스투스 혈통이에요.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그 로마 초기에 재정 초기에 네로왕제 때까지는요 카이사르하고 아우구스투스의 혈통들이 황제 자리를 그 이어갔어요. 그 초기 때만 해도 이미 그 사실혼 관계를 살고 있는 병사들한테 그냥 법적 권리를 다 보장해줬어요. 기혼 남자들처럼 그리고 하드리아누스 시대 때는 이제 더 이상의 영토 확장이 없기 때문에 그 사실혼 관계로 낳은 법적 사생아인 아이들을 합법적인 적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재산을 상속할 수 있게 해줬어요. 그리고 그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다음 황제가 콘모두스죠. 그 콘모두스의 다음 황제가 세티미우스 세베루스 황제인데 이 세베루스 때는요 그 아예 그 법적인 결혼금지령이 폐지가 됐어요. 망치부인님 아 저 망치부인님은 제가 그 제가 뭐냐 2015년 시상식 때 제가 그때 코엑스 오디토리움 입구를 제가 사전행사를 제가 한번 구경한 적은 있었거든요. 그때 저기 멀찍에서 제가 한번 본 적은 있어요. 모르겠어 제가 뭐 프리겁스튜디오에서 공식방송을 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 망치부인님 이경선님도 그 사업가 출신이죠. 그래서 세베루스 황제 때 이를 어서야 결혼금지령은 폐지가 됐다. 그 이후로 이제 로마 군인들은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었고 그 군인 황제 시대 때 군인 황제 시대 때 진짜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디오클레티아노스 시대 때 이제 사분통지들을 할 때는요. 이제 그 황제 두 명 부제 두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냥 아예 그냥 대놓고 그 황 그 황제들이 약간 변방 쪽에서 행정 업무를 수행하다가 유사시에 그냥 그 병력들을 데리고 나갔다 오는 거야. 수십만 명의 군대들은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군인들 그냥 결혼하기에 냅뒀어요. 군인 황제 시대 때 이제 군대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. 아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선물 주는 거는 아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1900년대 그 그러니까 원래 1800년대에 그 영국에서 영국에서 그냥 뭐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웃 사람 이웃 사촌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끼리 약간 그 선물을 주는 거에서 근데 이제 영국하고 동맹을 맺었던 일본이 1930년대 에 들어와서 연인들끼리 선물을 주는 거를 한번 해보자 했다가 그때 좀 망하고 1950년대 때 아 그러면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거를 해보자 하다가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흥하지 않다가 1960년대에 이뤄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약간 그렇게 흐름이 왔어요 하여간 그래서 로마가 그 결혼을 그 굉장히 그 결혼 로마 군인들의 결혼을 금지시켰던 게 굉장히 군법이 엄격했어요 태형 주로 채찍으로 때렸고요 네 까치와 산치님 어서 오세요 태형을 받는 죄목은 폭행 싸움 술주정 그리고 중대하지 않은 그 명령 불복종 그거이고요 그리고 이 태형은요 전병력이 보는 앞에서 그 조리돌림이라고 해가지고 그 뭐냐 10분의 1 형벌이 있어요 그 10분의 1 형벌이라고 그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 태형이라고 하면 그 전병력이 보는 앞에서 병사들이 때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자식 낳는 거 당연히 금지겠죠 음 그리고 뭐냐 민간인을 강간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민간인 그 만약에 속주에서 복무하다가 현지 사람하고 그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다 하면요 민간인 강간이라고 해가지고 코백이 형벌이 있어요 코를 자르는 형벌이 있고요 그 이제 적지의 여인이라고 해도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코를 베는 형벌 그리고 포스토아리움 이라는 형벌이 있어요 그 사형보다 더 중한 범죄데요 그 병사들이 두 줄로 늘어서요 이열 종대로 해체모이고 처벌 대상자가 그 이열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병사들이 자기 앞에 올 때 몽둥이로 죽어라 때리는 거야 그리고 그 맞는 사람은 그 맞으면서 지나가야 돼요 그 맞으면서 지나가다가 그 중간에 맞다가 죽어도 몰라 그래서 그게 사형보다 더 중한 범죄에 적용되는 형벌이래요 그 뭐냐 그리고 그런 방법이 한 번 있고 또 다른 방법은 군복을 벗겨요 군인 신분을 박탈한다는 의미로 그리고 다른 병사들 둘러싸고 때려 죽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몽둥이지를 버티고 대여를 통과해서 살아남으면요 그냥 어 그래 니 팔자 좋다 어 알아서 살아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형도 있었어요 십자가형도 있고 10분의 1형 진짜 극형 오브 극형 이에요 10분의 1형은 부대 전체가 처벌 대상 이때 쓰는 거예요 그 사령관한테 부대 전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단 항명 사태를 일으켰대 그래서 지친 병사들이 행군을 거부한다 근데 이때 카이사르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를 했어요 근데 병사들은 자기들 집행유예라는 게 굉장히 불명의거든요 그래서 집정관님 저희를 죽여주십시오 했는데 카이사르는 아니다 너희 집행유예다 한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형은요 10분의 1을 제비뽑기로 뽑아요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운 좋게 그 아 그 운 좋게 안 뽑힌 나머지 9명이요 불운한 전우한테요 태형형벌을 2번을 가해서 처형을 하고 나머지는 일정기간 동안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위험한 곳 그리고 노예나 창녀들을 주둔시키는 곳에서 주둔을 하면서 정규식 정규군대 짬밥 대신 동물용 사료를 배식받으면서 굴욕적으로 살다가 돌아와야 돼요 때려 죽인 사람들이 더 찬담한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 10분의 1이요 마지막 시인기록은 디오클레티아노스 시대 때예요 직업이요 직업 저는 역사학자 겸 스포츠 칼럼리스트예요 역사학자 겸 스포츠 칼럼리스트 그래서 저는 스포츠 방송도 해요 야구 시즌 되면 본격적으로 야구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군인을 하는 이유가요 명예가 있어요 굉장히 명예가 있어요 그 뭐냐 봉급 봉급 이런 거 월급이 보장이 됐고요 그 그래서 나중에 진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요 진짜 군대 가는 경우 있었어요 돈 벌라고 돈 벌라고 돈 벌라고 가는 경우 있었고 그 뭐냐 의료복지 이런 거 확실했고요 의료복지는 군단장이 자기 돈으로 자율적으로 행하는 문제였어요 원래는 음 그래서 그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전문적인 의료부대를 창설을 해가지고 전문의들을 여러 혜택을 주면서 군의관으로 입대를 시켜요 그래서 군의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면 군인들의 평균 수명이 민간인들 수명보다도 10년 이상이나 길었어요 음 그렇게도 했고요 음 그래서 봉급은 1년에 3번 줬어요 봉급은 1년에 3번 주고 이 돈으로 자기의 무기하고 장비를 자기 돈으로 샀어요 그 임금 노동자들보다 많았어요 음 그러니까 일반인들보다 돈은 조금 더 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또 일부 금액은 도미티아노스 시대 때부터는 따로 떼서 저축을 시키고요 그 퇴직금도 줬어요 그리고 공화정 시대 때는 원래 해산된 군단의 병사들한테는 땅을 줬는데요 지정 시기 때는 퇴직금으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이 퇴직금은요 왜냐면 군복무를 한 20년 25년 하니까 그 전역한 사람들한테 제 사회화 과정에서 돈을 줘야 됐어요 음 돈을 줘야 됐고요 그 그래서 제 사회화를 시켜줘야 됐어 음 그래서 금전적으로 음 좀 어느정도가 좀 필요했겠죠 그리고 전리품은요 병사들한테 분배가 되고 약탈도 가끔은 허용을 해요 가끔은 약탈도 허용을 했어요 그리고 상여금도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여자는 당연히 못했죠 여자는 당연히 못했고요 근데 스파르타는요 제가 지난주에 올림픽의 역사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 스파르타는 그 스파르타는 그 뭐냐 김윤희신이 살았던 집터 그 재매정이라고 있잖아 그 경주에 재매정이라고 해가지고 그 우물가 있잖아요 그 지원병으로 군대를 많이 갔냐고요 근데 그 지원하는 병력이 근데 공화정때는 진짜 의무복무였거든요 그 공화정때는 의무복무였는데 이제 재정때는요 근데 이제 엄청나게 많이 갔다기보다는요 아우구스투스가 아예 군단을 줄여버렸어요 그 이제 영토학장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내전할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병력을 줄였어요 그냥 병력을 줄였어요 김유신 운동했다고? 어쨌든 백인대장 캔투리요 중사 뭐 중대장 뭐 이런거 약간 그 병사들하고 같이 지내는 장교 약간 중대장 같은 역할이죠 백인대장 자 그렇구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로마군대 그 로마군대 결혼금지법에 관한 얘기까지 네 여기까지 끝났어요 자 그래서 참 불쌍했을거에요 그 대대장 잠깐만요 어디까지 스크롤을 내렸니 내가 원고를 잠깐만요 어 대대장 대대장의 이름은 좀 길어요 트리브누스 밀리티움 음 트리브누스 밀리티움 어 트리브누스 대대장이에요 아시아에서 로마군보다 빡센데 저기 욕은 하지 마세요 책임 드릴게요 음 아시아에서 로마군대보다 빡센데 그쪽은 잘 몰라 모르겠어요 그 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뭐냐 그 군역에 관한거를 이제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다가 전쟁시에 불려나가는 약간 그런 군역을 지는 그런거를 시켰죠 그리고 음 그렇게 빡센 데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렇구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케이크를 좀 나눠주기도 했다고 하니까 네 저는 여기서 이제 녹화를 여기서 나눌게요 해볼까요 이렇게 해볼까요